만지도는 마음을 만지면서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는 섭입니다.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이곳은 인생샷을 찍고 가기 위한 장소인데요. 만지도에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출렁다리를 보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렁다리를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드시고요. 오늘 만지도 어떠셨어요? 잘 왔어요. 굿. 네 굿. 네 좋아요. 자 오늘 바다 좀 어떠세요? 깨끗합니다. 만지도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세요. 또 뭐가 좋으세요? 갱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섬장님도 좋고 섬장님도 좋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지도 와보신 거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만주봉하고 출렁다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바다도 깨끗하고 댓긋길도 잘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아 그러세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굿. 굿. 사내는 조금 힘들었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장님이 최고. 와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오늘 만지도 어떠셨어요? 딱 느끼는 순간이 시원함. 또 선장님도 시원하고 소탈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소개도 잘해주시고 만지도에 와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름다운 지나가지만 여기서는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거든요. 오늘 만지도에 오셨으니까 인생샷도 찍으시고 조금 전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출렁다리를 지나가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출렁다리를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장님이 가이드를 잘 해주셔서 놓치고 가는 그분을 그 부분을 오늘 꼼꼼하게 몇 번 왔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새기고 가는데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행위 되세요. 역시 인터뷰도 잘한다.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 담으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이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출렁다리도 좋았고 선책내도 좋았고 천장님이 친절함이 최고 좋았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햇빛이라서 안 오려고 했는데 마름대로 해변도 좋고 산책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목도 많았고 네. 깨끗한 섬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또 가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게 제 역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만지는 섬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커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방향이 맞습니다. 머리 위에로 쪽빛바다가 보이고 아이고 잘하세요. 여기는 인생샷 찍는 곳입니다. 아가씨들 같으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5살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실제 오늘 만지도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저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에요. 그런데 어떠세요? 네. 소감을 동행하잖아요. 월때마다 틀려요. 오는 사람마다 틀리고 그러세요? 네. 기분이 그때그때요. 실제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진짜 주인공을 만나셨네요. 네. 네. 이승장님 최고십니다. 아 그러세요? 보는 눈 있으시고 야이.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뭐 쉽게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다섯 분이 워낙 지금 표정들이 좋아서 만지도에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 그걸 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왠지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행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런 표정을 지금 그대로 만지도 덕분에 두 배로도 즐거워지네요. 아 그러세요? 만지도에 오면 형님 배가 배가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만지들 오세요. 화이팅! 만지들 오세요. 그 장면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맑고 깨끗한 바다 통영 만지도에서 관광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제법 많은 분들이 만지도를 찾아주셨고요. 특히 변화된 모습은 이제 관광객들, 단체 여행객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지도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아니 예전에 만지도는 따로 있었는데 연대도랑 출렁다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데크랑 이렇게 사람도 다니기 편리해가지고 정말 좋아요. 전경은 물론이고 정말 좋습니다. 강추? 네. 대박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지도 좀 어떠세요? 네. 처음인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신가요? 뷰가 좋죠. 뷰가 좋으세요? 뷰가 좋으세요. 뭐 심이고 심장이 뭐 있어요? 뷰가 좋으세요. 네. 물이 많아요. 네. 물도 많죠? 네. 아기자기하고 살고 싶은 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저녁에는 일물도 보고 한적하니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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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